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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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머리 나 머리 그 때까지 고민하다가 민트색 할까 보라색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투표를 했는데 한 표 빼고 다 보라색 나와서 보라색으로 했어요 근데 그 한 표가 민트색이랑 보라색 이 중에 사진 내가 막 어플로 해서 보여주고 골라봐 했는데 한 표만 민트고 다 보라색 이어가지고 보라색을 했어요 근데 그 한 표가 이동이였어 이동이 민트색 골랐어 이동 아수 보라색 너 봐봐 보라색 보라색 너희들이 진짜 궁금해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봐봐 V라역으로 넌 이거 보여줘야겠다 생각들어서 켰어 예뻐 보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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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... how do I look? Does it suit me well? 근데 이거 오래 못해 근데 오래 못하니깐 너무 아쉬워 뭐하고 와 너무 웃기다 와 세상에 머리가 보라색이야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와인, 아맨, 카 아멘 아멘 푸라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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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it like it 필터 뺀 머리색을 보고싶어? 필터 뺀 머리색 tensing 필터 뺀 머리색 그리고 다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었거든 내 앨범은 아니고 그 뮤직비디오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버렸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스케줄이 살인적이었어 내가 곡을 직접 써야 되는 거여서 곡을 또 부랴부랴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써 녹음도 하고 녹음도 하고 뮤비도 찍고 활동이 안 끝나는 기분이요 지금도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냥 안무도 있었거든 안무 외울 시간도 없고 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었어 추석에는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왔어 하루도 안 했다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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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머리끈이예요 머리끈을 새끼손가락을 똥머리 똥머리 아 이거 하니까야 그거같애 웨딩피치 아닌가? 웨딩피치라서 일로 오면 꼬마 머릿결이 엄청 상했다보여? 보이나요? 나의 머릿결 나의 머릿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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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그래도 머리 머리카락에 안금키게 너무 잘 염색을 해준 우리 다빈언니 너무 고마워 진짜 탈색 잘못하면 나 거의 다 끊기고 모르는데 끊긴거 하나도 없어 보이지? 끊긴거 하나도 없이 이런 이쁜색을 이런 이쁜색을 탈색을 나 원래 근데 그 그 원래 이 전 머리에서 탈색을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샴푸 브릿지 그래서 탈색을 한 두 번 더 했나? 아닌가? 뿌리를 탈색을 전체 탈색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손가락 신장 손가락 같은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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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p 다빈 손가락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구나 내가 좋아하는 까빡 마이종 마이종 콩칩 콘칩 말쩡 짱 맛있어 짱 인생머리라고? 다빈언니 보고있나요? 미안해가 인생머리래요 건집 필터뺀 머리색도 이쁘지? 다음 활동 때까지 박제하라고? 너무한데? 근데 핑크머리가 좋아요? 보라머리가 좋아요? 근데 여기서 색이 빠지면 핑크가 되지 않을까? 머리카락 눈치껏 보라색으로 자라라 음 이러고 무대를 써야되는데 무대를 그리고 진짜 우리 미안해요 올해는 진짜 안심심하게 보내겠다 꼬리 요캔씨에 왜 또 알아줬어 이것도 활동은 아니지만 활동은 아니지만 응 갈스플레니 또 했고 뭐야 빨라 똑똑 을면 진짜 오늘 월요일이야? 오늘 월요일이야? 월요일인데? 우리 소희가 온호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 우리 소희 대표님인가? 그러면? 근데 나는 내 돈 내 사는 하고 싶어서 주문했어 집에 와있어 바디워시랑 바디크림 소희 진짜 소희의 성격을 아니까 얼마나 고심해서 하나하나 다 고르고 시험해보고 했을지 너무너무 보여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 돈 내 사는 딱 결제한 거 소희한테 보내줬어 난 내가 샀다 소희 팝업으로 한 것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도저히 도저히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고 이제 좀 덜 바빠? 다음날 녹화가 있지요 좀 알바쁘나? 하하 다음날 녹화가 있지요 하하 다른 필터? 다른 필터 해볼까? 이게 진짜 이쁘다 그치? V앱 필터 업데이트 좀 해라 옳습니다 V앱 선생님들 보고 계신가요? V앱 선생님들 필터 업데이트 해주세요 재밌는 걸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필터 게임 요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머리 색깔 막 바뀌는 그런 거 아니면 막 이렇게 오리라던가 오리라던가 또 오리라던가 오리모자켓 쓰는 필터 그런 거 해주세요 V앱 선생님들 해주세요 V앱 선생님들 아이고 아이고 오리 진행시켜 오리 진행시켜 라임 아빠 라임 패션티 아 이게 라임맛이구나 누나 내일 졸업사진 찍어야? 졸업사진을 찍는다 졸업사진은 어떻게 찍어? 졸업사진을 찍는 게 제일 이쁘지 않나? 졸업사진 그래 앞머리 널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밥 나는 아직 수우파를 2화밖에 못 봤어 재밌어? 나는 우리 리정이가 있는 YGX 우리 리정이 너무 잘하지 않아? 리정이 너무 귀여워 리정이가 보랏빛밤도 해주고 보랏빛밤도 해주고 써니도 해주고 너도 보였지 보랏빛 우리 리정이 너무 귀여워 보랏빛밤 쇼케이스 때 리정이가 와가지고 응원해줬는데 너무 귀엽지?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해 진짜 평소에는 아가 아가 한데 박돌임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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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돌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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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돌임인가? 왜 앞에 앉는 거야? 응? 박돌임이다 왜 앞에 앉는 건데? 누나 보러 왔지 너 큰칩 먹을래? 응 맛있네 맛있지 그런 큰칩이 옛날 과자가 맛있는 것 같아 옛날 과자가 맛있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응? 응? 츄츄츄 나 오징어게임도 2화까지만 봤는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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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. 아, 지금 들어온 친구는 저의 매니저 박돌임 aka 도리맘무 오징어게임 볼까요? 스코이드게임 회사지 여기 회사야 아따 맛있게 먹네 아니 누가 먹을때 소리가 좋더라구요 맛있게 먹네 아 그래? ASMR처럼 들려서 지금 박도림이 ASMR이야? 어 네 아 웃겨 도림아무 미끼를 물러부렀다 도림님 뺏어드시러 오셨군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너무 재밌다 왜 나가 아 그래 조림 콘칩은 못 참지 살다살다 조림씨 콘칩 먹는 소리 듣기 좋다는 거예요 금치 어떤 what flavor are the chipsets? uh, corn salty and a little smokey 칩 플레이버 맛있죠? Okay, so don't be so close to the screen. Makes me want to kiss you. 언니 보니까 웰치스 먹고 싶어요? 웰치스라 DP는 봤어 DP는 다 봤어 짱잼 DP 재밌었어 눈으로 넣어봐 장난처럼 할로윈 코스프를? 할로윈 코스프를 하면 뭐 보고 싶은데? 뭐가 보고싶은데? 아 난 솔직히 그 가원아시가 진짜 약간 레전드였는데 나 혼자 메이크업 안했고 뭐 보고싶어? 네 어떤거 하지? 올해는? 너희들이 그걸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먹어야지 가원아시보다 센게 있을까? 그니까 내 말이 조커 할까 조커 가원아시 말고 과연 근데 가원아시가 내가 첫 분장은 너무 센거래가지고 세일러문? 세일러문은 이쁘잖아 네스쿠? 그럼 나 말을 못해 너희랑 대화를 못해 대나무를 무고 있어야 돼가지고 못해 네스쿠? 가원아시가 너무 센어 가원아 가원아시 재밌었는데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를 내가 한적이 있어? 가원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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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심순? 나지심순 약간 구미가 땡기는데? 얼굴 노랗게 이렇게 분장하고 파란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지심순? 우리 이렇게 뿅뿅뿅 나지심순 아이씨 보너 보너 하수리 하지마 이마 하수리 하지마 이마 좀 비슷하죠? 하수리 하지마 이마 진짜 비슷한거 같아 하수리 하지마 이마 이 짤 뭔지 알아요? 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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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 하지마 이마 짤 알아? 몰라? 보너 보너 헛소리 하지마 이마 짤 보너 보너 헛소리 하지마 이마 짤 동생 이마 이거 진짜 그걸 진짜 모른다는 거야? 하술 하수리 하지마 이마 하수리 하지마 이마 하수리 하지마 이마 응 뭐 별거 안했는데 40분이 됐어 알지 알지 거짓말 모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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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모르잖아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면서 나도 요즘에 막 이렇게 이런 머리 막 하던데 여기를 막 이렇게 세개로 나눠서 좀 더 잡아봐야 되나? 세개로 나눠서 너무 많이 잡았나? 조금 잡을까? 여기를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눠서 머리를 어떻게 짰는 거야 내가 잘 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겠지 뭐 요즘 이런 머리 막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너무 무서웠어요 아고쩐 났던 거를 나갈게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아? 이렇게 해봐 안녕? 안녕? 나 어때? 오늘 말을 좀 따와봤어 되게 못딱다 근데 네 너 잘 땄다 잘 땄 것 같은데 뭐야 머리끈을 뭐 안 해도 오 신기하다 이제부터 해봐야지 머리를 잡고 좀 많이 잡았나 이쪽도 따 볼게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내가 여동생이 있었으면 이렇게 막 머리도 따 주고 그랬을 텐데 머리 묶어주고 여동생이 없어서 딱 붙어 와 되게 어렵다 딱히 남동생을 땄 애들이 땄을 수 있는 머리가 없어 애들이 땄을 수 있는 머리가 없어 동이 승동이는 됐다 땄다 여기도 내가 별걸 다 한다 진짜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얘기야 아 내가 섹션을 잘못 잡았나봐 이건 망했다 이거는 어떡해 죄송해요 다빈언니 뿅 뿅 더듬이 이거야 바로 정말 진정한 더듬이 더듬이 괴물이다 더듬이 괴물 더듬이 괴물이다 더듬이 괴물이야 이거 망했으니까 빨리 해버릴게 아 세상에 아 여긴 잘했는데 아 여긴 내가 섹션을 잘못 땄어 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너도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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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상 아이참 여기 근데 여기 구렛나루는 검은 머리가 아직 있어 여기까지 염색을 할 순 없었어 여기까지 염색을 할 수는 없었어 오랜만에 그거 좀 해볼까? 막 무슨 그런 거 뭐야 내가 많이 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 뭐지 이거 아닌가? 없어졌네? 아 여기 있네 이거 아닌가? 에이 내가 하던 게 다 없어졌나봐 안되네 꼭 모자 쓰는 거 없어졌다 모자 쓰는 거 없어졌다 오 自然의 필터 감성이 오년전에 머물러 있어 ㅎㅎㅎㅎㅎ 그렇게 팩팩하면 어떡해 볼 좀 만져주세요 응 나도 초록색 별의 뭐 내가 하던거 그거 없어졌어 또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뒤를 이렇게 반절로 갈라가지고 아야 머리가 아파요 짠 아야 머리가 아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짠 머리가 아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머리끈이 없어요 머리끈이 귀엽다 귀엽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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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vern 귀엽다 어디 있어요?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미안해 머리카락아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내 소중한 머리카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소중한 머리카락 슉 슉 슉 슉 슉 슉 NO NO 안 됐다 근데 머리카락은 계속 잘 있는거니깐 한가닥 두가닥 쯤이에요 얘들아 오늘 재미있었니? 벌써 한시간이 다 되갔어 너희한테 보라선미 보여주려고 긴 거야 너의 머리를 방으로 쪼개버릴 거야 오늘의 TMI 진격의 거인을 보기 시작했어 포항에 갔는데 승동이가 나 진격의 거인 봤어? 스토리가 미쳤어 진짜 스토리가 엄청 탄탄해 진격의 거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? 하고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어 진짜 너무 그 기행종 너무 기괴해 이렇게 들려? 이렇게 들려? 거기에 기행종? 기행종이었나? 나는 거인 중에도 좀 작은 애들인가? 우스쿨한 애들이 있는데 걔들 달릴 때 진짜 이상하게 달려 막 막 이렇게 달리고 막 이렇게 달리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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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격의 거인 코스튬을 하자고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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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오버해서 따라하는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달려 애들이 다행이다 근데 좀 약간 거인 중에도 거인이 대부분 좀 좀 이상해 약간 좀 그렇게 호감이진 않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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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가 이럴 거야? 막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소리 들리는데? 모기 소리 들려? 어? 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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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너는 아직까지 답도 없다 모기 나는 이제 갈거야 집에가서 쉴거야 사랑해 갑갱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냥냥냥냥 뱅게 안녕 바바룽 안녕 안녕 넌 바바나 imen 시원